여러분, 가스다밀라 왔습니다. 가스다밀라는 밀란의 집이란 뜻이죠. 근데 전부 다 곡선인 거 보이세요? 가오디가 이런 말합니다.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신의 선인 곡선을 극대화시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배우 중에 신의 선이라고 있습니다. 신의 선이라고 있습니다. 신의 선이라고 합니다. 진짜... 이 벤치 교과서에서 봤어. 이 벤치 교과서에서 봤어. 약간 허리가 편안한 뒷받이가 돼 있는. 이 벤치는 사람이 청소하지 않고 비가 내리면 빗물이 알아서 청소를 합니다. 여러분 여기 사이사이 구멍 뚫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? 그 벤치 사이사이의 벤치는 비가 내리면 빗물이 알아서 청소를 합니다. 그래서 벤치에 닦은 비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. 다 저렇게 사들일 수 있는데 저게 뭐에 들어갈까? 그리고 위를 보이게 하기. 아, 정답. 여기가 약간 있어. 여기 밑에다가 놓고 이렇게 놓고 있잖아. 하체를 좀 뺀 후, 뒤로 뺀 후 뒤로 좀 더 나가. 이미 찍었어. 뒤집 repairs 자식들도 안전하게 되ёт려고 했고요. 아 koblear이 알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